뭐가 좀 보이니 뚱아? 잠깐만 남경 좀 쓰고 저기 우체국 차가 온다 소프 왔다 어우 저런 저런 바보들이 팔짝 뛰는 날이 또 돌아왔나 보군 스펀지밥 맞죠? 네 맞아요 뭐가 저렇게 크지? 근데 스펀지밥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뛰어야 돼? 30조만 더 뛰면 돼 평생 쓸 비누방울을 한꺼번에 산 모양이구만 최신형 텔레비전이잖아